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샬롬과 합의 그리고 우리 교사와 또 교역자들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모든 찬양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공동체의 고백으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매년 어버이 주일이 되면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데요. 오늘 2부 예배 전에도 입원단과 교역자들이 예배에 오시는 어르신들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렸습니다. 이렇게 5월에는 가정과 관련된 기념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5월 5일은 어린이날 또 5월 8일은 어버이날 5월 15일은 스승의 날 또 5월 21일은 부부의 날 이렇게 가정과 관련된 기념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챙기고 또 지켜야 할 날들이 많다 보니까 자연히 지출도 늘어나죠. 인터넷에서 한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 그 기사의 제목이 너무나 인상적이고 공감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기사의 제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 가장이 힘든 달이라고 나왔더라고요. 가뜩이나 물가가 올라서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어린이날에는 아이들 선물로 어버이날에는 부모님 용돈으로 스승의 날과 부부의 날에는 선물이 아니더라도 외식으로 지출해야 할 비용이 엄청나게 늘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이 5월은 가장에게만 힘든 달은 아닙니다. 가정의 달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힘겹게 느껴지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는데요. 바로 가정에 대한 행복한 기억보다는 지워버리고 싶은 아픈 기억이 더 많은 사람들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112 신고 건수가 2017년에 1만 2천 건인데 비해 2021년에는 2만 6천 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 하나의 통계를 보면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통계자료를 보면 가정폭력 상담 건수는 2017년도에 17만 건인데 비해 2021년도에는 26만 건으로 계속해서 그 수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편안하고 또 가장 안정감을 느껴야 할 가정에서 학대와 폭력을 당하는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건데요. 이 가정에서 벌어지는 폭력의 문제의 심각성은요. 그 폭력이 벌어지는 현장이 가정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알리는 것이 참 애매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작년 3월에 여성가족부에서 2022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19세 이상 성인 남녀 9천 명을 대상으로 한 이 설문에서 가정에서 겪은 이 폭력 발생 이후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냐라는 질문에 전체 9천 명의 응답자의 92%가 어디에도 도움을 청한 적이 없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이처럼 가정에서 발생하는 폭력은요. 가정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본 자료 중에 가장 충격적인 조사자라고 하나 있는데요. 그건 아동학대로 아이가 사망한 사망살해 피해 아동 가족 유형 조사였습니다. 거기에는 아버지만 있는 부자 가정, 어머니만 있는 모자 가정, 또 미혼부모 가정, 재혼 가정, 또 친인척 보호 가정, 동거 가정, 입양 가정 등 다양한 가족 유형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모든 유형 중에서 어떤 가정에서 가장 많은 아동 사망 사례가 나왔을까요? 편부모 가정, 재혼 가정? 아닙니다. 그 통계에 따르면 무려 50%에 달하는 압도적인 비율로 친부모 가정에서 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 사례가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행복한 가정의 달에 왜 이렇게 암울한 이야기를 하실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현실의 이야기거든요. 어디를 봐도 행복한 가정들만 보이는 이 가정의 달 5월에 가정에서 받은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으로 숨죽여 울고 있는 이웃이 생각보다 너무나 많이 그리고 우리 곁에 아주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죠. 오늘 본문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떠들썩한 잔치의 현장입니다. 8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람에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백세에 낳은 귀한 아들 이삭이 젖을 때는 날이었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웃음이거든요. 이삭의 탄생은 그 이름 그대로 이삭은 아브라함의 가정과 또 그 가정을 지켜보던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웃음을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달이 되면 어디를 봐도 행복한 가정만 보이고 웃음이 끊이지 않아 보이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가정에도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에 동참하지 못하고 숨죽여 울고 있던 아이가 한 명 있었는데 바로 이삭의 형이자 사라의 여종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일입니다. 이스마일은 이삭보다 14년 먼저 태어났거든요. 이삭의 형이었죠. 이스마일도 이삭도 아버지는 같았어요. 같이 아브라함이었는데 어머니가 달랐습니다. 이삭의 어머니는 사라였고 이스마일의 어머니는 사라가 아니라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마일의 탄생 과정을 조금 살펴봐야 하는데요. 지난 창세기 16장에 보면 사라는 늙어버린 자기에게서는 도저히 자식이 낳을 수 없다라고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아브라함에게 가서 자신의 몸종 하갈과 동침하여 자녀를 얻을 것을 사라가 먼저 제안합니다. 창세기 16장 2절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즉 하갈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말미야마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그렇게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종 하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이스마일이었죠. 그러니까 이스마일의 탄생은요. 전적인 사라의 제안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몸종 하갈이 뭔가 아브라함의 재산이 탐이 나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진 것이 아니라 주인 사라의 명령으로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과 하갈은 동침하게 된 겁니다. 아무리 당시 몸종이라고 했지만 하갈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결코 유쾌한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하갈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늙은 나의 여주인이 당시 85세 된 나의 남편과 동침하라고 제안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제안이 어떻게 반가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갈은 그 주인의 말을 따라 아브라함과 동침했고 그렇게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일을 출산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일을 낳았을 때의 나이가 성경에 보면 86세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 이후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까지 성경에 아무런 기록이 없고 아브라함이 뭔가 하나님께 또 다른 아이를 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봐서 아브라함도 사라도 이 이스마일로 충분히 만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당시 90세였던 사라에게서 이삭이 태어나게 되었고요. 그 이삭의 탄생 뒤에 모든 것이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의 유일한 아들로서 대우받고 사랑받던 이스마일은 이삭의 탄생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위치가 완전히 뒤바뀌어서 사라져야 할 눈에 가시와도 같은 불편한 존재로 이스마일이 전락하게 되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잔치에서 일어난 일만 봐도 이삭이 젖을 막 댔을 때의 일이니까 이삭의 나이가 보통 2살 혹은 3살이 되었고 이스마일은 이삭보다 14살 형이었으니까 아마 16살에서 17살 때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 본문 9절과 10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사라가 본 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녀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사라가 보기에 하갈의 아들 이스마일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놀리는 것 같았고 이에 화가 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저 여종 하갈과 이스마일을 어서 이 집에서 내쫓으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 9절에서 이 놀리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짜하크라는 말은요 그 뜻이 단순히 그냥 함께 놀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마일이 정말 이삭을 희롱하고 놀렸는지 아니면 단순히 함께 놀았는지는 그 의미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함께 노는 것을 보고 라고 번역했고 RSV 성경도 역시 함께 노는 것을 보고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17살의 이스마일이 당시 3살이었던 이삭을 정말로 희롱하며 놀렸는지 아니면 그저 함께 놀았는지는 사실 사라에게는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라의 관심은요 오직 상속받을 기업 즉 아브라함의 재산에 있었거든요. 본문 10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보내십시오. 저 여종의 아들은 나의 아들 이삭과 유산을 나누어 가질 수 없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마일은요 아브라함의 기업을 이을 유일한 상속자였습니다. 귀하고 고마운 존재였죠. 그러나 이삭이 태어난 이상 사라에게 있어서 하갈과 이스마일은 더 이상 고마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내 아들 이삭의 유산을 빼앗으려 하는 걸림돌이자 제거해야 할 아주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사실 이 사라는요 아주 오래전부터 하갈과 이스마일을 학대해왔습니다. 하갈이 사라의 명령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하면서부터 그 갈등이 시작되었는데 아까 전 말씀드렸던 창세기 16장으로 한번 돌아가보면 거기에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몸종 하갈이 당신의 아이를 뵌 후부터 나를 멸시하기 시작했다 라고 하며 분노하는 장면이 16장에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이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답이 정말 놀랍습니다. 창세기 16장 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정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하갈은요 임신 중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뱃속에 있는 그 아이는 하갈이 원해서 가진 아이도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임신부를 학대하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오로지 일방적인 사라의 주장으로만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 여정이 임신을 한 후부터 왠지 나를 멸시하는 것 같다라는 사라의 일방적인 주장만 있을 뿐 하갈의 목소리는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거든요. 조금 거칠게 표현하면 하갈은 그 이후 그렇게 17년 동안 괴롭힘과 학대를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디에서? 가정에서 말입니다. 하갈을 향한 이 하대와 학대는요 이삭의 탄생과 함께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에게까지 번져갔고 단지 이삭과 놀고 있었다는 이유로 하갈과 이스마엘은 그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런 갈등과 학대의 문제는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최소 17년 동안 벌어진 일입니다. 오래전부터 갈등의 불신은 남아있었고 그 갈등이 이삭의 탄생 후에 본격적으로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 겁니다. 이 일 앞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12절과 13절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정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살아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그러나 여정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언뜻 보면 뭔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향한 학대를 하나님도 묵인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사라의 말대로 그들을 집에서 나가게 하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아니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든 서로 간에 화해하고 용서하고 또 중재하라고 하시면서 가정 내에서 그 문제를 풀어가야 하시는 거 아닌가? 왜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는 사라의 말대로 하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내내 제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질문이었습니다. 도무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씨름하던 중에 세 권의 책을 제가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책의 제목들은 이렇습니다. 2016년도에 나온 아주 친밀한 폭력이라는 책과 그리고 2022년도에 나온 가족이지만 타인입니다. 라는 책이 있고 그리고 이번 주에 막 출간된 가족을 끊어내기로 했다라는 이 세 권의 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름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열심히 책을 읽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 제가 어필 한번 해드리고요. 이 세 권의 책 제목만 봐도 대충 어떤 내용인지 감이 오시죠? 세 책 모두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신체적, 정서적, 언어적 폭력과 학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친밀한 폭력이라는 책에 소개된 시가 한 편 있었는데 이 폴레트 켈리의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라는 시인데 제가 그 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제 생일도 아니었고 다른 특별한 날도 아니었답니다. 지난번 우리는 처음으로 말다툼을 했어요. 그가 던진 수많은 잔인한 말들에 저는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지금 저는 그가 미안해하는 것도 그리고 그가 한 말이 진심이 아니었다는 것도 알아요. 왜냐하면 그가 오늘 제게 꽃을 보냈거든요.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우리의 기념일도 아니었고 다른 특별한 날도 아니었답니다. 지난밤 그는 저를 벽으로 밀어붙이고 목을 조르기 시작했어요. 마치 악몽 같았죠. 현실이라고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아침 깨어났을 때 제 몸은 온통 아프고 멍투성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저는 그가 틀림없이 미안해할 거라는 거 알아요. 왜냐하면 그가 오늘 제게 꽃을 보냈거든요.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어머니의 날도 아니고 다른 특별한 날도 아니었답니다. 지난밤 그는 저를 또다시 때렸어요. 이제까지 어느 때보다 훨씬 심하게요. 만약에 그를 떠난다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제 아이들을 돌보나요? 돈은 어떻게 하고요? 저는 그가 무섭지만 그를 떠나기도 두려워요. 하지만 지금 저는 그가 틀림없이 미안해할 거라는 거 알아요. 왜냐하면 그가 오늘 제게 꽃을 보냈거든요.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이었답니다. 제 장례식 날이었거든요. 지난만 그는 저를 결국 죽였습니다. 죽을 때까지 때려서요. 만약에 그를 떠날 만큼 용기와 힘을 냈다면 저는 아마 오늘 꽃을 받지는 않았을 거예요. 엄청난 학대 속에서도 이 가정이라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해 결국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세 권의 책에서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바가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폭력과 학대에서 벗어나는 길은 분리, 즉 거리 두기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하나의 책, 가족이지만 타인입니다라는 책의 일부를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어린 시절 차별적이고 냉랭했던 우리 집 분위기는 나를 가치없고 무능한 존재로 만들었다.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생각에 무기력해졌고 그것이 마음의 깊은 병으로 자리 잡기도 했다. 후에 심리학과 상담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인간 존재의 의미는 타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알았다. 피를 나눈 가족이라도 서로를 제대로 사랑할 수 없음을 깨달았고 때로는 그들로부터 한 발짝 물러나야 함을 배웠다. 가족이라도 타인을 대하듯 적절한 거리와 예의를 갖추는 것이 건강한 관계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그렇게 상처받은 가족과 떨어져 나를 먼저 돌아보고 사랑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나는 회복되었다. 제가 이 부분을 주목해서 보게 된 이유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처방도 바로 이 분리와 거리두기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래도 네가 좀 잘해서 어떻게 집안에서 잘 해결해봐 네가 잘 중재해서 같이 잘 살아봐 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갈을 집에서 내보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하갈을 아브라함의 집에서 내쫓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을 잘 읽다 보면 도리어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일을 보호하시기 위해 그들을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분리시키고 거리를 두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갈이 이스마일을 임신하고 사나의 학대를 견디지 못해 도망쳐 나왔던 광야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먼저 하갈에게도 하셨거든요. 창세기 16장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더 놀라운 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하셨던 수태고지를 떠올리게 하는 장면도 하갈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16장 11절인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하갈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 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일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뜻의 이스마일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이었습니다. 이후 오늘 본문인 창세기 21장에서 이제는 정말 아들 이스마일과 함께 완전히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난 후에 집에서 가져온 물과 식량도 다 떨어져 하염없이 울고 있던 하갈을 하나님은 이번에도 외면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시대의 하갈에게입니다. 모태신앙인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창세기 말씀을 읽어왔지만 하갈과 이스마일의 눈물과 아픔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부끄럽게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만 보였지 하갈과 이스마일의 눈물은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 뒤에 감춰진 하갈과 이스마일의 눈물이 보이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관심도 하갈과 이스마일의 눈물에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처방이 바로 분리와 거리두기였다는 것도 새삼 깨닫게 된 것이죠. 사실 제 안에 어떤 편견이 있었냐면 가족과 분리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겉으로는 그들을 위하는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내심 속으로는 그래도 좀 가족과 분리되는 건 아니지 않나? 아무리 그래도 가족인데 좀 참고 버텨보지라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여러 책들을 읽어보고 또 오늘 꽃을 받았어요라는 시를 만나게 되면서부터 이런 저의 생각이 얼마나 가볍고 또 무례한 것이었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반성하게 된 것이죠. 그들의 아픔을 내가 너무 가볍게 여겼었구나. 아니 그들에 대한 이해가 내 안에 전혀 없었구나. 성경을 읽어도 언제나 아브라함과 이삭의 입장에서만 그 성경을 묵상했지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떨어져 나간 분리되어 나간 하갈과 이스마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던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살피고 사랑하셨는지 분명히 창세계 16장에도 오늘 21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도 주의깊게 보지 않고 막연히 에이 그래도 뭔가 잘못했으니 저렇게 쫓겨났겠지 저들의 탓이 더 크겠지 하나님도 저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지 라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사랑하는 그 무게만큼 똑같이 하갈과 이스마일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정의 달에 조금은 무거운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또 우리가 속한 이 창천 청년 공동체가 이 시대의 하갈과 이스마일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쉼을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피를 나눈 가족과 분리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아픔과 사연을 어느 누구도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섣불리 결론 짓지 않고 하갈의 눈을 밝혀서 샘물을 먹이신 하나님처럼 메마르고 척박한 이 땅에 편히 쉬어갈 수 있는 샘물과 같은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들에게서 분리된 하갈과 이스마일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얕고 좁은 편견의 울타리에 가두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않으시고 그들로 큰 민족을 이루어가시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또 그 사랑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일의 하나님 되시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시대의 하갈과 이스마일의 눈물에 무관심했던 저희의 무지와 무정함을 깨닫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이삭의 웃음만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일의 눈물을 의면치 않으시고 샘물로 인도하여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청년 공동체가 이 시대의 하갈과 이스마일이 언제든 와서 쉴 수 있는 쉼터와 안전한 울타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